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이 많다 1.4km만 올라가면 오늘 산행 끝이에요 눈이 많은게 북더기 산이라고요? 향로봉? 이쪽이 남득이요 깜짝이야 놀래라 우마리아 1.5km, 민주시산 3km 여기, 카코산 여기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네 잘못하면 이쪽도 멋있는데 저기 와 멋있다 휠도 아닌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부실한 걸 가져가세요? 여기가 나 갈 곳 아냐 이산씨는 장식이 그렇게 부실한 걸 가져가세요? 다음엔 실한걸 가지고 다니세요 내려가세요 계산이 있길래 가코산에서 내려가는게 좀 빡세네요 가코산에서 내려가면 능선 따라 쭉 갑니다 1.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3분째 운동중이며 현재 속도 1km 평균속도 1.4km 현재 고도 1207m입니다 2.5km 1.5km 1.5km 2.5km 2.5km 민주지산 2.2키로 남았네 주꾸도 안다고?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대표사 만들어놨네 특전영사 이곳에 영원히 잠들다 방금 밤이라면 사방에 이제 알 수 없나 그래 이거 모두 펼제가 있나 봐라 그래 이거 아무 공연이 있는지 공연이지만 폭설 강풍이 부는데 300m 남았어요 밥 안 먹고 그걸로 밥 먹네 하나 둘 셋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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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십니까 여기 아들 네네 만들면 쪽색골 삼거리서 누랑개국 쪽으로 4.5km만 가면 오늘 산행 또 끝이 납니다. 경사가 좀 쉽지 않습니다. 급경사 환경이 있네요. 물소리까지 잠깐만요. 나무밟고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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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